자 몇 가지 지난주 있었던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 80에 7070 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됐었죠. 과연 이 80에 800에 7070은 누구 전하냐 거기에 있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전하가 아니냐 이정섭에게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한테 받은 거다 받지 않은 거다 얘기를 못했어요. 이종섭은 전에도 자기가 우크라이나 가했을 때 세 통의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그런데 7070도 그러면 내가 대통령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무슨 내용 얘기했니? 그러면 이건 국가 안보입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7070이 대통령한테 받은 것이다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할까요? 긴 건이 전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7070 전화하는 사람이 남자니 여자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변도 못합니다. 남자라고 하면 되죠. 대통령 말고 제3의 인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도 나왔지만 7월 31일인가 11시 정도부터 해서 세 통의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아니고요. 원희룡 수행 비서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7070으로. 대통령이 장관 수행에게 전화를 한다? 세 번이나? 왜 그랬나요?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는 데모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해도 대통령인데 수행 비서한테까지 전화해서 뭘 물어봤는지 하여튼 나오는 얘기는 국토 현황이라든가 그런 건설 현황 같은 걸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수행 비서한테 물어봐요? 네. 그리고 세 번을 전화했고 한 번은 직접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안보실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주재했는데 그 11시 10분에 이 7070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조태용이가 안보실 회의에 참석 안 했나요? 안보실장인데 참석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참석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데 왜 7070 전화로 주재형한테 전화해요? 당신 참석했어? 내 얘기 잘 듣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7070을 쓰지 않는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11시 54분에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섭이가 바로 17초 말에 이것이 이제 7070이죠. 김기한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국회의 설명회를 취소해라. 이첩을 보류해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세 가지 지침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대통령이 왜 여기까지 했을까요? 누가 지침을 준 거죠? 전화 받으셨죠? 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네! 발딱 일어나죠. 왜? VIP가 전화했으니까.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김건희 전화 아니냐? 정청래 위원장도 남자의 여자예요. 계속 유인성 질문을 하지만 김건희가 맞다 그러면 맞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광대죠. 광대. 갈춤만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 경모관이라는 사람. 조경모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 사건입니다. 이 사람 로비 사건. 그러니까 이중호의 단톡방에 나오죠. 녹취록에. 아, 그 경모관 승진시켜줘야지. 결국은 이 조경모관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밝혀지면 집권여당에 큰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영등포 수사팀장 백경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중호의 녹취록에 나옵니다. 경모관 하나쯤 우리 편으로 해야지. 이것은 그래서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제2의 박종원 대령 사건이다. 판박이라는 겁니다. 이 경모관 사건을 뒤지기 시작하면 똑같은 유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중호 그리고 또 나오지는 않았지만 VIP가 나오겠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종원 대령 사건은 박종원 대령이 저항했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폭로하고 거기에 또 용기있는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정권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중호라는 인물과 주가 조작범 그런 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경무감 사건도 박종원 대령 사건과 판박이라고 하면 이들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인사 봐주고 또 승진시켜주고 또 문제 있으면 그거 눌러주고 박종원 대령 사건, 최승병 순직 사건이 그건 안 통한 것이죠. 그러면서 뻥 터져버렸는데 이 경모관의 승진과 외압 사건을 보면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다. 라는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김건희 VIP 정권의 핵심과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중호란 누구인가 오늘 금요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람 사진까지도 다 공개됐죠. 지난 청문회에서 이중호는 왜 VIP를 떠들고 다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고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칭 내가 VIP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녹취록으로 나왔잖아요. 육성으로, 이중호 본인의 목소리로 그런데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이치모타스 주가 조작 2차의 컨트롤 타워 김건희의 집사, 김건희의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중호입니다. 결국 이중호와 김건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서로 간에 공생공사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또 결정적인 것이 이제 카톡방의 뭡니까? 산부토건이죠. 내일 산부체크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김건희와 젤랄 스키 부인이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재건 사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발표되고 MOU가 산부토건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5배로 폭등하고 또 나온 언론 보도는 19억을 김건희가 이중호에게 빌려줬다. 이것이 지금 김건희 VIP 정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이중호란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입지 못해서 주가 조작만 해먹었겠냐. 산부토건도 해먹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산부토건이 주식이 1,000원이었는데 그게 5,000, 5배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1,000원을 사는 건 쉽죠, 여러분. 1,000원짜리 주식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내부 정보에서 이거 5배 뜰 거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사겠죠. 주식 부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5배가 뜯는데 그때 가서 팔거나 또 두 번, 세 번 또 오르락내래카죠. 그때 또 팔거나, 사거나 이 지침만 따르면 됩니다. 내일 산부 체크해. 아, 산부 감사합니다. 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너무 고무한 거죠. 네, 이 내부 정보입니다. 큰 돈 안 드리고 산 다음에 큰 돈을 먹는 5배. 19억이, 김건희가 빌려준 19억이 그대로 산부토건 주식 구매하는데 매수하는 데 써야겠다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여러분? 100억이 됐습니다. 이야, 80억이 남은 겁니다. 그럼 반반, 5대 5로 나눠 먹는다 그래도 그냥 제 가설입니다. 40억씩, 40억씩 가져간 거예요. 그 돈이 다 누구 돈인가요? 개미들의 돈이죠. 모르고 산부토건 뛰니까 샀다가 날린 돈이죠. 이렇게 이러한 짓거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조경무관 사건에도 드러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일상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김건희 VIP 정권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디올백을 수수할 때 최재형 목사로 아예 뭐 이런 걸 카톡에 우리가 보기엔 비싼 걸지만 김건희 여사가 보기에는 좀 저렴한 그 물건을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면담 약속이 안 되고 고가의 용품을 올려놓으면 면담이 바로 잡혔습니다. 김건희 이 사람의 생리와 그 사람의 성격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부토건 주식 내일 산부체크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파헤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김건희 VIP 정권의 핵심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날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압도적인 다수로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경선 대회의 동영상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 적지능형 송배전망을 곳곳에 깔아서 누구나 아무데서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정당이 하이럴니까 여러분 미래사회 초과학기술로 엄청난 생산성이 확보되는 사회 기본사회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우리 대구형북의 당원 뿐만 아니라 대구형북 대구형북의 시도민 여러분이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제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장 유세 장면입니다. 지역수매 경선에서 권리당은 온라인 투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는 나중에 서울에 와서 그것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누적 투표율이 91.70%입니다. 이걸 갖고 강성 당원만이 지지한다 개따리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투표한 권리당원들은 그냥 개따리입니까 다 개따리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은 아닌데 말이에요 개혁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론과 민주당 내 일부 수박들이 조용히 있지만 그리고 국힘이나 여권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그럼 민주당 전당대는 강성 당원들만의 전당대입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압도적인 지지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좀 전에 틀어드린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김건희 VIP 정권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 이후 포스트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안이 대안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대안 그 다음은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지도자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나갈 것이냐 내 삶을 보장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순회 연설에서 하는 얘기는 하는 얘기는 기본사회 자신의 비전과 전망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전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사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금융 기본주택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고 전망이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순회 연설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들도 보면 여기 나오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는 얘기가 김병주 후보 이재명 정부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봉주 후보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김민석 후보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열겠다. 이 세 명의 후보 외에도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선거 때 얘기한다. 그것은 바로 당원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두관 후보도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 되더니 이제는 윤석열 조기태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윤석열 탄핵 그렇게 잘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는 145만의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전당대회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기 위한 전당대회 그리고 거기 속에서 탄생하는 지도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리는 이 인물을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한 인물을 부여받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고 핵심입니다. 어제 저한테 어느 후보가 전화가 왔길래 바로 그것이다. 지금 5등 안에 든 사람들은 뭐 공이 열심히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 싸울 사람 그리고 이재명을 도와서 대한정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은 아마 최고위원으로 뽑을 것이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직은 뭐 초창기입니다만 이제 이번 주말에는 부울병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마무리 짓겠죠. 특히 광주 전낱 전북의 경선 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 당원들이 거기에 많으니까요. 최고위원들 뭐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지금 현재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라고 정봉주 후보가 21.76% 이건 누적입니다. 그 다음에 김병주 후보가 16.17% 전현희 후보가 13.76% 김민석 후보가 12.59% 이현주가 12.29% 한준 후보가 10.4% 그 다음에 강선우 민영배 후보가 한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간과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나 SNS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30%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보면서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바로 통일하고 민주당이 방향을 잡고 변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도 상당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지자들은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 보고 찍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유튜브를 보고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유튜브라는 기재를 갖고서 하는 방송 저도 포함됩니다만 좀 더 팩트에 이깝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방송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책임감마저 갖게 됩니다. 자 1인 2표죠. 최고위원 후보는요. 1인 2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도 생기는 것이고 상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인 2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5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득표율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의 오만불통 황제조사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네들이 와 들어와 너희들이 내 일용 밴드들아 내 발 밑에 있는 때만큼도 못한 놈들아 들어와 내가 경호처 안가에 가 있을게 검찰청사에서 짐 싸웠고 뭐 갖고 와 뭐 조사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이미 시나리오는 다 예정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와서 우리 맞추기만 해 내 변호인이 있잖아 그렇지 들어와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씨가 임명했겠죠. 서울중앙지검장 용상과 직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엉망입니다. 정말 군대도 엉망 해병대도 엉망 경찰도 엉망 검찰도 엉망 윤석열의 권력기관 다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임성근이가 경찰은 조모 경감이라는 사람 그리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의 지시를 받는 검찰 다 엉망이 돼가고 있고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기구고 국가권력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권력 노름에 VIP 김건희와 윤석열 행동대장에 의해서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가 지켜줄 겁니다. 각자 도생입니까? 각 동네마다 우리 자율방범경찰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수사는 한 10시간 했대요. 이건 뭡니까? 권력자에 대한 정권의 하수인 이런 말로도 제가 보기에는 성이 차지가 않습니다. 국가기구가 완전히 사적으로 도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두환 독재시설부터 쭉 대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편의 논문과 연구서절을 봤는데 박정희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만 때는 더하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쩌다 이 꼬라지를 우리가 보게 됐는지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주, 손녀들한테 절대로 이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검찰, 경찰, 해병대 또 국민권익위까지 갖고 놀잖아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당하고 타락한 권력에 충성하고 꼼짝 못할까요? 아니면 말구식으로 사표 쓰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옆으로는 비켜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양심이 있으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김근희한테 전화 오면 7070 전화 오면 스탠드업! 일어나서 전화 받고 말이죠. 뭐 이정석 장관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릅니다만 본인은 부인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시한 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승진하고 싶어요. 장관 그만두면 연금 나오잖아요. 또 군인 출신이면 군인 연금은 꽤 나옵니다.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장관 그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불쌍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임성근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종섭이야 그걸 얘기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윤석열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김근희 VIP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들이 결혼할 때 사둔집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본인을 위해서도 이제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운 시간 내어서 이렇게 충고할 이유도 없고요. 산부토건 사건이 바로 본질입니다. 아마 이번 주 열리는 탄핵청문회에서도 산부토건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산부토건이 내일 산부체크 이것이 바로 단순한 박정은 대령 사건이라든가 우리 최상병 순직 사건을 넘어서서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저희가 잠깐 정리했는데요. 문제되는 걸요.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2023년도 5월 16일 날 김건희와 젤렌스카가 만납니다. 재건 지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추경원과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을 만납니다. 바루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대외경제적 협력기금 관련 협정에 가서명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5월 24일 23일 윤석열 김건희의 딸아지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업계 컨퍼런스를 엽니다. 여기에 산부토건이 참여합니다. 산부토건 대단합니다.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갑자기 깜짝 방문해서 재건 사업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린 바가 산부토건 주식을 부양하기 위한 내용 증명입니다. 이 내용 증명입니다. 이것이 이걸 빨리 보내줘야 돼요. 어디다가 대통령실에 당신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산부토건 주식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어제 신장식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천원짜리 주식이 오천원이 됩니다. 그러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 떨어졌다 다시 올라 갖고 놉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개미군단들이 주식을 샀지만 또 잃어버립니다. 망연자실합니다. 한국 자본주의 주식시장은 엉망이 돼갑니다. 이들이야말로 국가본법으로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해먹고 이러한 주식시장 이건 자본주의를 망치는 거고 이건 국가 내란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산부토건 지금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가 부양시켜놓고 지금도 희한한 게 그렇게 생 난리 쳐놓고 장관부터 해서 다 움직이고 대통령까지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웃기는 일이에요. 산부토건 해외의 법인 산부토건의 해외의 법인 현재도 휴업 상태입니다. 주가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거 특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아먹고 결국 이 내용 증명은 주가조작 농단 권력이 시나리오에 맞게 착착 움직였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감독과 연출 그리고 행동대장 주가조작 일당들이 관리한 것입니다. 국가기구를 관리한 것입니다. 산부토건 대표자가 정모씨라고 하죠. 이 사람은 한동훈과 대학동기 사시동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동훈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같이 해먹은 겁니다. 의혹이니까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문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확실하게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 들어가면 이것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제 기억으로는 박정희가 박정희 때 김종필이가 5.1 군사 구태타 이후에 주식을 부양해서 정치자금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 있는 사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어대한이었습니다. 한동훈이가 62.8% 그렇게 몰아세우고 대립하고 갈등했던 그 앞잡이었던 게슈타퍼였던 원희룡은 18.8% 원희룡은 결국 친윤 세력들이 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안 나왔습니다. 20%도 안 나왔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14.6% 윤상현 3.7% 윤상현은 왜 나왔나요? 하여튼 이름을 계속 알려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 득표율에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동훈이가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리고 윤석열과 울비콘강을 건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같고 불안하다. 한동훈 너라도 한번 대표해봐라. 한동훈 너라도 대권주자로서 한번 부양해봐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럼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3.1천하 김옥균 프로젝트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일단은 좌절된 것입니다. 일단입니다. 일단 최고위원 5명 중에서 친 한동훈이라고 일컬히는 장동혁 후보하고 최고위원 두 사람이 최고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3명 갖고선 과거의 이준석처럼 최고위원 회의를 거부하고 압박하고 해서 한동훈을 바로 내쫓는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하고 이런 일은 일단은 잠수를 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내연성과 희발성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위원 5명 중 2명 중 1명만 윤석열 쪽으로 가게 되면 뭐 하나 검찰 케밀에 들고서 야 흔들어 대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도 이준석처럼 될 수가 있다. 즉 대표가 그만둘 수도 있다. 이게 항상 한동훈의 불안심리가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쪽은 한동훈인 저놈이 말이야 날 배신했는데 또 이번에 당대표 되었고 민주당하고 협작해 왔고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하고 내 부인 김건이를 올가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천지에 널려있는 이권 이 이권도 지금 제가 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우리만 먹었었는데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이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출발했는데 언제 무지하고 무식한 윤석열이 밀어붙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제가 휘발유성 내연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한동훈은 당연히 죽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지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지만 눈치를 보겠죠. 윤석열 눈치 보면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야금야금 하려고 할 텐데 이 무지한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또 철퇴를 휘두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기현이가 당대표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때 와서 세레머니 어퍼컷을 하면서 아 이 당은 내 당이야 윤석열 당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확신하고 기분 좋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그런 게 없었죠. 뭔가 언짢으시고 뭔가 찜찜하신 그런 표정을 짓고 오셔서 하여튼 간에 통합과 단결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들은 생각은 제 생각에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완전히 결별되고 한동훈이 윤석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거리를 하게 되면 그건 특검법 문제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그 당에 남아있게 될까요? 하여튼 간에 분당시키려고 하겠죠. 한동훈이 쫓겨나든 쫓아내든 그게 1순위겠죠. 아니면 자기가 나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준비된 프로젝트들이 아마 가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거론됐던 박영산 양모씨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 세력과 윤석열은 합치면서 자기 정권의 말기를 자기가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정권도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신 안치는 그러한 라스트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단순한 권력 다툼과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죽고 죽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국민 여론과 국민 압박에 의해서 그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얼마나 전투적으로 싸워내느냐 이 두 가지 주요한 힘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79년도에 박정일을 온건파인 김재규가 암살하게 된 배경 강경파인 차지철이를 궁정동 안가에서 시바스리가를 처먹다가 암살한 배경은 뭡니까? 바로 구마항쟁이었습니다. 부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 부산대학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유신 이후에 한 번도 항의나 대모가 없었던 얌전했던 부산대학생들 그래서 이화여대생들이 뭘 보냈대잖아요 잘라라 하면서 그렇게 치욕을 당했던 부산대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것이 마산으로 번지면서 계엄령이 이뤄지고 그것이 바로 박정일 정권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내부 분열로 이뤄지고 박정일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부태타를 같이 했던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독재정권의 말로에서 항상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태우가 전두환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고 바로 전두환을 치기 시작하죠. 백담사를 보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양보했던 건 스스로 간에 권력 나눠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박정희 정권이 마지막으로 다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할 수 있었던 건 구마항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서로 더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자기괴멸과 분당상태로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고 우리가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그리고 여론을 확산해내고 하게 되면 이들은 괴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대중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윤석열의 라스트 선택은 그렇게 되면 분전하면 산동훈과 완전히 깨지면서 김한길 프로젝트 김건희가 준비했던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그것만이 윤석열의 설길이 될 것이다. 상관에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 탄핵됐을 때 이런 얘기까지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가 그러니까 황제조사를 받았다. 또 이제 휴대폰도 검찰이 들고 들어가지 못했다. 희한한 얘기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김건희는 경호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갖고서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검사들은 휴대폰도 들어가지 못하고 김건희를 조사했다. 지시를 받았겠죠.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폭로가 되겠죠. 김건희의 주가조작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도 무슨 뭐요? 과거에 누굽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직위권 문제가 있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문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남부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따로 불러서 소환조사 할 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김건희가 우기는 것은 자기는 전주일 뿐이었다. 내 계좌를 빌려 줬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의 권어수라든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종호 이런 사람들의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검찰의 조서 검찰의 주장에 법원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이미 김건희는 통정거래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영감한 뉴스타파에서 이런 걸 계속해서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했죠. 통정거래 매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산부토건처럼 국가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에서 내부 정보도 받아내고요. 동해석의 개발 같은 경우 아니면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우려와 의혹이 나타나는 주가조작 행위를 하게 되지만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조작사건때는 김건희가 그런 권력 없었잖아요. 갖고 있는 것은 자기 남편 공수일과장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거 하면서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가조작은 통정거래 매매가 주가조작분들의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야 전화해서 내가 내놓을 테니까 너 사 야 이거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사자 바로 내놔 내가 3초 뒤에 사고 야 이거가 바로 통정거래고 주가조작범들의 기술사들이 하는 겁니다. 쫙 포진해놓고요 포진해놓고 전화 때리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선량한 개미들이 야 저거 막 올라가네 도이치 막 올라가 올라가 사자 사자 개미들이 쫙 모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이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주작범들이 기술사들이 했던 일이고 이종우가 거기에 2차 주가조작에 그렇게 하는 컨트롤타워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겁니다. 국가권력을 갖고 있고 내부정보가 딱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내부정보 이용해서 주가 띄운 다음에 쫙 들어가서 살고 팔면 되는 거예요. 쫙 뭐예요. 끝까지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러면 그냥 몇십억씩 자기들이 챙기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통정거래 매매를 한 거죠. 당시에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에 통정매매가 있었는데 102건이 있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통정매매 48건이 김건희 계좌에서 나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판검사도요. 중요한 거는 김건희는 자기는 돈만 댔다. 그리고 자기는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다. 이용했을 것이다. 증권회사에 줬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데 공판검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다. 이런 얘기를 공판검사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통정매매에 직접 김건희가 참여하고 관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신반주 누가 가져갔나요? 대신증권 직원과 김건희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신증권은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죠. 일반 주식 일반 증권사의 직원이에요. 여기에도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신반주 누가 가져갔나요? 예. 체결됐. 예. 체결됐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김건희 전화를 받자마자 대신증권 직원이 10만주 매도를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얼마 남은 거죠? 증권사 직원이 8만주 남았습니다. 매도하라 샘. 7초 뒤에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김건희가 직접 했다라는 게 공판 과정에서 판결에서 그리고 각종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 빼박 아니에요? 빼박? 동영상에서 디올 뭐 이런 걸 가져오세요. 이것도 빼박이었고.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법원 판결과 공판검사의 주장은 빼박입니다. 굳이 뭐 어디로 불러서 말이죠. 보안청사로 불러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데려갔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다 나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불릴 필요가 있겠죠. 부르기심을 서면으로 해서 너 많이 틀리니 라고 해도 돼요. 의지만 있으면 그 다음에 법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증명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구속시키면 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검찰은 이것을 뭉개고 있을까요?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 빼박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 이것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나중에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기소하자니 아유 VIP시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검이 들어가도요 특검이 들어가도 별로 오래 시간이 걸릴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조사가 돼 있고 정황과 증거와 증언과 녹취록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뭐 어디 가서 황제조사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미 드러난 사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검찰이 검찰 독재정권에서 윤석열과 VIP의 눈치를 보면서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은 박정은 대령 찾아와서요. 산부토건 부분에 강하게 부정했던 사업가 최모씨 내일 산부체크 군골프장에 산부는 없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죠. 군골프장은 조명 야간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종호 말 전해준 송호종이란 사람이 우리 김기현 변호사와 김종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디다가요? 공수처에다가 왜 공수처에 했나 공수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공수처는 검사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왜 민간인들을 거기다 고소했나요? 공수처가 이제 자기네께 됐나요? 이종호의 변호인 출신들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공수처에 고소하는 것이 낫다. 뭐 그렇게 판다는 겁니까? 제가 어제 이분들이랑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 나오실 예정인데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 의연합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잘 되었다. 왜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게 자꾸만 꺼져가는 불씨를 쟤네들이 키워주고 있구나. 뭐가 조급하고 뭐가 다답하길래 우리를 고소하고 공수처에다가 고발하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재판 과정이라든가 또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테고 걔네들이 또 답변할 테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이 멋쟁 해병의 단톡방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 핵심은 산부토건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산부체크 이준호가 얘기한 산부토건 그리고 산부토건 이라는 건설회사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재건사 참여 산부토건의 주식 다섯 배 뛰기 이게 드러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고 VIP VIP는 김건희였다. 라고 또 이준호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준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자기가 결혼시켜주었다. 마치 마쿠 대통령처럼 마쿠 대통령처럼 부통령처럼 행세한 이준호 인사까지 점치고 장관 인사 경무관 인사 다 점쳤던 이준호 이게 가장 무서웠겠죠. 이걸 어떻게든지 틀어막아야 된다. 그러면 하여튼 고소해라. 김규현 변호사와 그리고 김종대 전원을 고소해서 입 틀어막아라. 겁먹게 해라. 귀찮게 해라. 이것이 이들의 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규현 변호사와 김종대 전원은 의연하고 당당하고 오히려 잘됐다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김종대 전원은 천공에 이어서 두 번째 고소를 당했는데요. 천공은 아직도 기소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호를 수사하고 이종호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VIP 이렇게 떠들고 다녔으면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가 뭔데? 넌 주가 조작법인데 왜 VIP 운운하고 다녀? 이거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나눕니까? 도대체 뇌관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거의 뇌관이 이종호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없습니다. 아예 이종호의 뇌관 그것은 바로 VIP하고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고 다 한 통속 한 묶음이라고 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체코의 원전에 무슨 비밀이 숨어있나 여러분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가왔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했다.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했다. 우선 사업자로 지정된 거예요. 완전 수주한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쾌거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탈원전을 회복하고 고사 직전에 물린 원전 사업이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체코 원전 신규 사업자 선정 유럽 국가를 공략할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하여튼 얘기할 때마다 뻥튀기하고 갑자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주식 주가가 생각납니다. 한번 이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전 테마주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그리고 그전에 대량으로 또 매수한 사람은 없는지 하여튼간에 그러나 이것도 프랑스 원자력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프랑스보다 후려쳐서 단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덤핑이죠. 그래서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국 단가보다 낮은 거로 계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순교전 진실이 한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한국 수자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의해서 법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십시오. 2022년도에 홀란드 원전 건설 협력에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기술을 협력도 없이 허가도 없이 수출한다. 그래갖고 이것은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거다. 라고 미국 법원에 소외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수자원 공사를 대상으로 했어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란드에서 지금 여러분 2020년도에 원전 건설 협력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삭졌던 개 대버린 꼴이죠. 이 지적 재산권 문제는 아주 첨예하죠. 지난 2023년도 트럼프 누굽니까? 바이든과 윤석열이 만나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명했어요. 상호관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서로 간에 존중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체코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는 꼴이 됩니다.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에서는 벌써부터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너를 우리 지적 재산권을 마음대로 쓰니까 소화겠다 고소화겠다 이거 엄청나다 그래요 액수가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체코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꼴란드도 원전협력 가능성을 파기하는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나요?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당이 산자부에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탈원전 원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급격한 흐름으로 그리고 윤석열이가 모르는 아리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향성으로 간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석탄이라든가 원전 사업에 위험도가 너무 크고 또 발전 단가도 높기 때문에 경제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체코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목표를 41%로 잡겠다고 유럽연합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원전 수출을 하게 됐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과 달리 유럽은 유럽 원전 안전 규제가 엄격합니다. 기구들이 많아요. 유럽 원전 안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사하고 규제가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하는 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 변경을 수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더 들겠죠. 분명히 체코 원전이 건설된다 그러면 그건 유럽연합국가이 때문에 이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할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후쿠시마 2010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체코도 유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전 누출 사고 라든가 후쿠시마 사고 같은 체륜윌 터지면 유럽 전역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규제가 대단합니다. 또 노동 기준도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체코는 주 40시간 노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자부에서는 이거를 체코의 인력을 사용하겠다라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코 사람들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체코의 노동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 40시간 자라. 이거 언제 할 겁니다. 건설 공기 늘어날 것이고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변경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한국 숫자원 산자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코 정부의 불안정한 재정 사업 모델입니다.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이 경제성이라든가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걸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원전 건설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 안 합니다. 비용도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고서 그럼 체코 정부가 돈을 대야 되는데 하여튼 돈을 대겠다고 재정정책을 내놨어요. 그것도 한 60% 정도만 내놓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우크라이나처럼 한국 정부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차관 좀 지원해줘. 초저금리로 이런 걸 요구할 것입니다. 또 그럴 예상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구조원 책정했는데 이거 갖고 턱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출입은행을 통한 차관 한수원의 지분 참여 15년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남길라 그래요. 이러다 중도 파괴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또 소를 걸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재정 적자예요. 그래 놓고 박수치고 환호성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파괴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재정이 적자 볼 가능성도 큰데 이 사업을 왜 그럼 한수원이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 사람들은 이거 모르나요? 잘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전 마피아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진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냐고요. 왜 왜 왜 하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경제성도 없고 또 한국 차관이 갈 수도 있고 중도에서 그만둘 수도 있고 미국하고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업을 왜 하느냐 왜 왜 하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에 우리는 제2의 산부토건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테마주 또 팍팍 치는 거 아니에요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빼먹습니까 또 개미들을 달라붙고 하다 보면 또 매도해서 어이 그 10억 정도 팔아 어이 전화해서 빨리 매수해 이거 뭐 통전거래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진짜 한심합니다. 이 아마 이 체코 정보하고 맺은 이 원전협력 문제는 계속해서 두구두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적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민생토론회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치 진짜 아니 끌어내려고 안 끌어내려고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대선입니다. 김건희의 게사가 시리즈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건희의 게사가 시리즈는 언제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나요 애들 장련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제 출장 대리 사과 네 사과하려면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하든지 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불편하신 분 생겨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그냥 사과합니까 그럼 그 사과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직접 만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뭔데 검찰 조사 받는데 사과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아주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불쾌하고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내가 VIP인데 어떻게 백성들 개돼지 앞에서 얘기해 어? 야 사과했다고 전해 그럼 대회 끝나는 거야 어? 김건희 씨 오늘 국회에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청문회 왜 안 나옵니까 불출석 사회소도 보내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냥 씹어버렸어요 나오려는데 어? 그 씹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불출석 사회소를 제출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대요 국회 알기를 국민 알기를 계대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변호인 통해서 사과했다고 하면 돼 뭘 또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에 나가서 쪽팔리게 말이지 어? 출장 황제 출장요사 대리 사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1월 달에는 한동훈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일십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1월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때도 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동훈이가 사과 기회를 안 줬어 일십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사과 타임을 놓쳤어 사과 전무적 판단이 필요한 건데 나는 한동훈이가 일십하는 바람에 사과 안 했다 한동훈의 일십 사과 사과하고 싶으면 국민 앞에 나서서 정말 반성하고 성찰한 자세를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변호인 통해서 출장 대리 사과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했던 얘기를 공개하면서 일십 사과를 하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허위경력 무슨 수원여대 초빈교수 지원서에 자기가 이력과 수상내역 이 허위 의혹이 불거졌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김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청년들도 완전히 입안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중요한 말이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에게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 잘 보이려고 어디다가 경력과 영역을 부풀리고 해서 잘못 적었다 잘 보이려고 어디다가 잘 보이려고 아니 허위경력을 적는데 취직을 하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데 허위경력을 적는다 잘 보이려고 적는 거예요 그게 속이려고 사기치는 행위죠 거짓말하는 아주 고도의 수법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그게 완전히 뭐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때는 뭐예요 표를 의식한 사기성 사과죠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 고개 숙여서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개 숙여서 아 잘못했다 나는 앞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지금 제 오른쪽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김건희의 사과의 정점이 바로 개사과입니다 네 이 사진을 과연 누가 찍었느냐 그리고 그 손이 손인데 이 손이 누구 손이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죠 일정 때문에 지방에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진 개나 먹어라 너희나 먹어라 이거는 말이죠 윤석열이 전두환 옹호 발언한 뒤에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딱 보여준 겁니다 개사과 너나 먹어라 국민을 완전히 개이대지로 아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백성은 내 권력 취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사무실였다 그러는데요 혹자들은 이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라고 코바나 콘텐츠를 다녀온 사람들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밤늦게 11시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개사과 네 딱 개사과 시리즈예요 어저께 언론에 나왔던 언론에 그것도 흘린 거죠 자기 유튜브가 최지훈과 변호사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거 그걸 언론에서 받아 써왔고 김건희가 사과했다 모든 언론이 김건희가 사과했다고 나오고 오직 밤 8시 MBC 뉴스에서만 이거 대리사과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죠 그전에는 모든 언론들이 김건희가 사과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언론에 받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김건희가 사과하고 니우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홀려버리는 거죠 완전 김건희의 사과 시리즈 출장조사 대리사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표정리한 거 한동훈의 문자 일십사과 그리고 김건희의 사기사과 그리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개사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사과한다 그러겠죠 무슨 사과 시리즈를 또 내놓을지 관심이 갑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암살미수 테러당한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말이죠 권익위가 7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특혜였다 라고 공식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이권개인 및 알선 청탁 그리고 소방본부는 특혜를 제공했다 권익위원의 정승윤 부위원장이라고 있는 모양이야 이 사람이 이 특혜에 있어서 병원 및 소방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과거 걸 복귀해보면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장이 헬기로 이송을 결정했죠 그리고 가족들이 중요한 건 가족들 아니에요 천준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가족들이 서울로 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산대병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은 야당 대표 아니에요 서울에 서울에서 사무실과 가까운 곳 집앞고 가까운 데서 가료를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대개 입원치료를 합니다 그 병원에서 입원치료도 하고 또 왔다갔다 하는 이런 출퇴근 치료도 받죠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 받으면 부산에서 계속 입원가료를 계속 거길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병원 시스템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갖고 특혜라고 다시 한 번 또 7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2차 가해 3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대병원은 부산에 있고 서울대병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의사단체들이 또 쌩 난리를 쳤어요 부산대병원은 무시한다 여러분들 산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시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뭐가 뜹니까 소방헬기가 뜹니다 바로 다른 비상시국에도 119 소방헬기가 뜨지만 등산에서는 항상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난당한 시민을 119 헬기가 와서 헬기로 이송합니다 병원까지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타고 서울 왔다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하라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또 7개월 와서 또 국민건의 건의 국민위에서 또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2차 탄핵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인원을 증인을 채택했지만 안 나옵니다 오늘의 탄핵청문회는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수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뇌물수숨과 집중적으로 사라질 의제인데 김건희와 치훈수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안 썼다고 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도 안 썼대요 아예 최소한 그건 써야 될 거 그것도 안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예 까불지 말아라 국회야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VIP인데 나를 불러내 나를 청문회에 불러내 내가 VIP야 나오는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나옵니다 최재형 목사는 디올백을 김건희에게 왜 주었는지 그리고 카톡 내용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카톡 내용이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의 카톡 내용이 한 언론에 정적 보도됐죠 쭉 다 카톡 내용이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디올백 수수의 당시 상황 샤넬백 수수의 당시 상황 그리고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 이런 문제를 최재형 목사가 국민 앞에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나옵니다 장인수 기자는 저는 MBC 기자죠 이 디올백 동영상을 받아서 편집하고 그것을 리포터한 기자죠 장인수 기자가 나와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장인수 기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년 반 동안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의 카톡 자료를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그 점을 아마 짚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는 도이치모타스 주가 저적을 조작 문제를 오랫동안 한 2년 이상 동안 추적한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 나왔던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 전주가 누구인지 통정매매를 누가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이야기하자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안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안 나오는 사람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김건희 최은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고노수 도이치모타스 대표 그리고 부통령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이종호 이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냈습니까 ... ... 앗 ... ... ... ... 아멘